Q. 아이돌의 소확행 하나 둘 아이!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류현입니다 오늘은 저의 소확행 시간이에요 혼자 촬영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너무 떨리고 좀 어색한데 그래도 재밌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미션은 미션이 뭐냐면 무조건 88점 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선물이에요? 진짜요? 제가 사실 노래방에 제가 노래방에 운전기 잠깐만 무슨 노래를 해야 될까요? 인기차트를 봐야죠 인기차트 목 오늘 그 주제가 노래방에서 혼자 목이 다 쉴 때까지 노래 부르기? 가자는 그렇지만 이거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저도 초등학생때 불렀어요 원격이 좋아요 한입간 아름다운 한입의 아름다운 한입의 아름다운 인기차트 이벙장 한입의 야재 한입의 아름다운 한입의 아름다운 한입의 아름다운 행복하느라 어두운 길이 벗고 아름답게 부드러운 사랑만이 비교했어요 다시도 없이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어 사랑만의 사랑만 약 10가지 해도 돼요? 진짜 아까워요 지금. 몇 점 나왔냐면 아, 이렇게. 지나갔어. 86점이 왔어요. 86. 이게 은근 어려울 것 같아 딱 맞추는 게 물을 곧 하고 싶거든요 인기차! 해볼게요 한 번 무릎을 손에 느껴져요 어쩔 수 없는 걸 해줘 어떻게 된다고? 빵! 다 잘 안 한 번 짓고 있어 눈 뜨는 거야? 눈에 감시! 발송할 줄! 발송할 줄! 발송할 줄 나왔어요 저 선물 받아요? 네 뭐예요?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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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슈아한테 들어왔어요 인기차! 인기차! 엄마 엄마 선물이래 잠누 피제이 인기야 어떻게 해 주께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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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 바닥을 죽어도 되지 그렇게 해서 너네리지 그래 너 너 우리 몸은 없지 내 이름 우린 없는 거야 너 너 너 어 옆에서 날아다 달려 어 누가 불러 혹시 진짜 그거 없나? 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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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오늘 주제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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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스타도 있어요 라타타도 있어요 백파리 같이 왔으면 재밌어도 돼 멤버들이 제가 혼자 노래방 와 혼자요 노래방 와도 항상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 노래 아니에요 친구들 근데 다들 노래방 오면 약간 높은 거 보면 그냥 스트레스 풀려 잘하는 거 이런 거 보다 뭐 불러야 돼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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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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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무라이 사켰어 슬픈 알 수 없는 빛 속에 희귀한 빛을 다 쫓아가 그리고 미션 성공했는데 88점 이만큼 100만원질로 불렀어요 그래도 1등도 해보고 100점으로 맞아놓고 그리고 미션 성공했는데 88점 미션 성공했어요 ㄷㄷ 1등 진짜요? 2등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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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1등 아니 이게 여기 어마어마해서 진짜? 진심? 뭐야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빠바바밤 여러분 베브랜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직노래에 대해서? 아 이게 뭐야? 그래도 감사하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오늘 이 성료일 너무 감사해요 아니 제가 이거 위해서 이렇게 88점 노력했다고요? 아 진짜? 아 설마 아니겠지! 진짜 아니겠지? 차라리 이게 선물이라고 해주세요 이거 아 여러분 미한이의 소아 게임 끝이 났습니다 정말 진짜 이렇게 혼자 노래방에 온 게 진짜 처음이거든요 평소에도 잘 와본 적이 없는데 항상 이렇게 수줍게 박수만 치다가 이렇게 부르니까 생각보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와가지고 좀 스트레스 풀고 해보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아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한이였습니다 바이바이 너무 감사합니다 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티 4 ,, uh